필라이업니다 필라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다가 보여요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10시 35분 저희는 11시로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돈나프가타 와이너리로 걸어가는 중이고요 기차역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도보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기차길 넘어있는 플로리오는 오늘 오후에 방문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는 오전에 돈나프가타 11시로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여기 입장을 해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돈나프가타 11시, 1시, 5시 이렇게 3타임이 있고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진행을 합니다 정확한 정보나 예약을 하고 싶으면 여기 QR코드 그리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와인샵은 10시부터 13시 그리고 오후타임은 15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열리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나프가타 왼쪽은 기차길 대부분 차로 오겠지만 저희는 걸어서 갑니다 둘다 와인 마셔야 되니깐 오늘 날씨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따가 여기 한국 되게 멋있을 것 같다 그쵸 이따가 점심 식사는 한국 쪽에서 하겠습니다 예 예약을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했어요 제가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매니저 겸 손님 겸 나무도 이쁘네요 새소리도 들리고요 돈나부가타 딱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리세션이 있습니다 여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당연하죠 사랑하십시오 고맙겠습니다 올해 아,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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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와... 엄청 크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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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맛은 더 쉽게 맛있네요. 이 맛은 더 쉽게 맛있네요. 총 4가지 맛을 시험하는데, 지금 첫번째 맛을 맛보았습니다. 화이트 와인입니다. 두번째 맛입니다. 향이 굉장히 좋네요. 세번째 와인 병을 땄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이 맛은 더 아랑스러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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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미에서 아랑스러운 것입니다. 랄리스? 첫 번째 마셨던 와인 그리고 두 번째 마셨던 와인 그리고 세 번째 마셨던 와인 마지막으로 마셨던 와인이 제일 비싼 와인이네요 자 점심 먹으러 갑니다 점심 먹으러 어디 가는데요? 밑에 해변 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입구인 것 같습니다 14시 47분 저희가 15시로 예약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린패스와 예약 여부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오 현재 시각 14시 55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19명이나 왔네요 저희가 가본 세 곳 이번이 세 번째인데 가장 규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흥구인데 머리 이렇게 됐지만 저도 음?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하나ram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